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랜덤보스터24의 라인업은 전부터 이제 유출이 많이 돌아서 나온다는 정보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 지금 이 패키지 샷은 이런 컬러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루머 사이트에서 먼저 만들어서 예측한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실제로 라인업에 구성될 컬러들이 저해상도지만 이제 흐릿하게 아마 공개가 됐어요 자 일단 킹엘리오스 킹엘리오스는 골드 컬러로 나오는데 이거 아마 베이포인트 이벤트로 일본에서 사은품으로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퍼스트 우라노스가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퍼플 컬러네요 보라색에 퍼스트 우라노스가 있구요 그리고 그 밑으로 슈퍼 하이페리온의 검은색 버전이네요 검은색 버전의 골드 칩을 썼구요 그리고 그 옆으로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색깔은 아마 이제 일본의 지포 대회라고 해서 정규 대회는 아니고 매장 규모에서 포인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거 경품으로 줬던 그 컬러 같구요 그리고 임페리얼 드래곤 흑룡 버전 같은데 아마 진짜 흑룡 버전은 전세계 100명 한정 컬러가 있었는데 그 색깔에서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정품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바꾸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바리언트 루시퍼의 칩은 골드 컬러인데 바리언트 링이 약간 이제 적색 빛을 띄고 있는거 보니까 완전 골드 컬러 같은 경우는 100명 한정 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한정품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링은 적색으로 만들었나 싶은데요 자 그리고 리바이브 피닉스의 골드 컬러 이거 랜덤부스터 16이나 17의 노란색 컬러의 리바이브 피닉스가 들어있긴 했는데 이건 약간 더 진한 느낌의 골드 컬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스터 디아블로스 이것도 임페리얼 드래곤 처럼 흑룡 버전의 컬러를 좀 맞춰서 같이 이제 마스터 드래곤도 의식해서 이 컬러를 세트로 잡은게 아닌가 싶어요 자 구성 파츠는 퍼스트 유라노스가 1d와 더블 5 그리고 메탈 엑셀? 엑셀인가? 그리고 킹 엘리오스가 1b의 서바이브? 그리고 글라이드 라그너로크가 5의 턴 1s 그리고 슈퍼 하이페리온의 1a의 퀵 대쉬가 아니라 그냥 퀵이네요 그리고 바리언트 루시퍼의 2d의 아마 골드 컬러 같아요 그리고 오르빗인가? 그리고 임페리얼 드래곤의 세븐과 이터널 마스터 디아블로스가 제로의 존이네요 존 대쉬가 아니고 그냥 존 그리고 리바이브 피닉스에는 포와 드라이버로 메탈 디펜스 같네요 자 아직은 예측일 뿐 확실한건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가 공개되면 저는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